안녕하세요 권단입니다. 이건상 담수 어항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파란 불빛입니다. 왜 파란 불빛을 사용해야 되고 담수처럼 형광등을 사용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어떤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수 조명을 알기 위해선 파 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학생 때 자주 보았던 가시광선입니다. 학생 때 보지 못했어도 가시광선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광선이란 가시라는 뜻이 보다라는 의미처럼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고 다른 말로 광선은 전자기파의 영역입니다. 즉 사람은 보통 380에서 750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고 감마선이나 라디오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감마선을 보면 짧게 여러 번 파장이 형성되어 있고 라디오파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한 번의 웨이브가 주먹으로 사람을 한 대씩 때린다고 치면 감마선은 여러 번 때리는 거고 라디오는 한 번만 때립니다. 맞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같은 힘으로 때리면 여러 번 때리는 게 아픈 것처럼 여러 곡선이 있는 감마선이 에너지가 더 강하고 반대로 라디오판 에너지가 약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기준으로 보면 즉 보라색이나 파란색의 에너지가 빨간색에 비해 에너지가 강하다는 의미이고요. 결국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보라색보다는 노랑이나 빨강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의 밝기하고 에너지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항 조명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룩스였습니다. 왜 어항에서는 룩스가 아니라 파일만 강조를 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룩스는 사람의 기준으로 밝다 어둡다를 측정하는 빛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고 파는 식물 기준으로 밝기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는 식물 기준으로 말하는 걸 보아선 결국 가시광선의 반응도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그래프는 식물이 가시광선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도인데 녹색 계열의 염록소 AB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사람하고 다르게 보라색이나 파란색에 반응하고 우측 끝부분에 빨간색으로 많이 반응을 하는데요.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난 식물 광합성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400에서 500나노미터 파장의 청색빛과 640에서 700나노미터 판장의 적색빛이 생물 생장에 도움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같은 말로 사람 눈의 반응도가 가장 좋은 녹색 계열로 500에서 640나노미터의 빛은 식물 기준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식물 기준으로 적에서인 780나노미터는 어쨌든 성장을 촉진시키고 430에서 440나노미터는 광합성 작용을 최대로 하고 UV-A로 되어 있는 400에서 315나노미터는 식물의 잎을 두껍게 하거나 발색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에서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빛이고 자외선 역시 사람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UV-A인 400에서 315나노미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나마 사용 가능한 부분이 청색 영역인 430에서 440나노미터인데 해당 그래프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기준으로는 조명이 밝은데 아니면 좀 어두운데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 해수어왕의 조명은 파란색 계열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에 대해 조금만 찾아보면 산후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인데 동물인 산후에게 왜 파란 조명을 사용할까요? 이유는 산후에 기생하는 주선셀러가 광합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선셀러는 식물처럼 반응을 한다는 의미이고 산후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8-90%는 주선셀러부터 얻습니다. 나머지 10%는 먹이로 섭취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조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조명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떤 조명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명은 메탈 등 T5, LED로 구분됩니다. 메탈 등은 예전에 해수어왕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들이 사용을 해왔고 현재는 특정 수조건 업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랜 물생활을 하셨던 분들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많이 사장된 조명인데 그 이유는 발열 때문입니다. 보통은 250W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전기비는 둘째 치더라도 발열이 심하다 보니까 어항이 빠르게 뜨거워지고 그에 따라서 냉각기가 심없이 계속 돌면서 더블로 전기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밝은 하얀 빛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장점으로는 산호의 성장과 발색에는 정말 좋다고 평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산호는 전기목고 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빈 영양화로 진행했을 때도 T5가 대세를 이룬 적이 있었고 현재도 많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T5는 간단히 보자면 형광등 같은 개념이고요. T5의 장점은 은은한 파스텔톤의 산호를 감상할 수 있고 조사각도가 커서 음영지역을 많이 보완해줍니다. 그런데 단점은 형광등처럼 소모성이기 때문에 메탈등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어항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교체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명은 LED로 구성된 제품인데 장점은 반영조국이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출일몰같이 시간에 따라서 광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디밍 기능도 있습니다. T5도 모듈을 사용하면 디밍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긴 한데 T5의 형광등 자체로 보면 전구이기 때문에 단순 껐다 켰다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량을 조절할 때는 메탈등이나 T5는 어항으로부터 수면이 얼마나 떨어졌냐를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LED는 모바일이나 PC 또는 조명기기로 광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T5에 비해 조사각도가 넓지가 않아서 음영지역을 커버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광량이 T5에 좀 되게 세기 때문에 산을 상태를 봐가면서 광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는 T5의 은은한 색감하고 반대로 선명하고 되게 쨍하고 약간 진한 색감을 볼 수 있고요. T5는 케이지 제품이나 ATI 제품이 있고 LED는 제품이 워낙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합니다. LED는 일단 가장 좋은 제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펙, 라디온, 히드라 정도가 있고요. 오펙은 이 중에서도 가격대가 가장 쎕니다. 그리고 라디온, 히드라 순서이고요. 오펙은 아틀란틱 V4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격대는 보통 한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LED랑 다르게 눈부심이 없고 산호가 좋아하는 파장대가 다른 조명에 비해 그래프 기준으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오펙은 국내 정식 수입이 되는 총판 업체가 있고 업체 이름은 리프존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로 연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텍 제품의 라디오는 일단 오펙이 유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좋다고 하는 LED 제품이었고 물론 지금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XR30W입니다. 가격대는 오펙보다 조금 저렴한 125만원 정도 되고요. 단점으로는 와이파이를 수신하는 리프 링크가 있어야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 하나 단점은 약간 눈부심이 있습니다. 이건 뭐 LED 공용인데 어쨌든 눈부심이 좀 있고요. 라디오는 국내에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히드라는 일단 라디온이 비싸서 구매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 역시 히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AI 제품이고 히드라는 이제 52HD를 많이 가장 사용을 하고 가격대는 80만원 정도 됩니다. 라디온하고 동일하게 눈부심도 있고 라디온에 비해 색감은 T5처럼 조금은 약간 은은한 색감이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별도로 와이파이 모듈 없이 조명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하고 연동하여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히드라는 국내 수입되는 제품이 없어서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 이하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일단 35큐브에서 45큐브까지 사용 가능한 조명이고요. 우선 제트라이트는 UFO, ZA1201 등 다양한 제품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따지면 ZA1201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지원이 되고 디밍 기능도 있고요. 단 45큐브에서는 광양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35큐브 어항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제품 가격은 16만원 정도이고 제품 구매는 본문에 하단에 링크를 추가했으니까 해당 링크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트라이트의 UFO는 제품 광고 기준으로 600큐브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리퍼분들의 평가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45큐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6만원 정도이고 모바일로 연동을 하려면 별도의 와이파이 모듈기가 필요합니다. UFO하고 와이파이 기기는 아래 링크에 추가를 했으니 해당 링크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트라이트랑 비슷한 가격대로는 맥스펙트 조명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50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조절 버튼도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컨트롤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와이파이 컨트롤러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지리얼이 있고 아크로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고 600큐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컨트롤러라고 함께 본문에 추가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게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을수록 기능이 많이 없습니다. 50만원 이상의 제품에 있는 기능 중에 디밍 기능이라든가 모바일 컨트롤 그리고 블루 화이트 이외에 레드, 그린, 바이올렛 등 다양한 색감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로 위주의 어항을 세팅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명은 좀 가격대가 높은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로나 아니면 일반 레더나 LPS 종류 또는 물고기만 키우신다고 하면 조금 저렴한 조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과거에는 중국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은 폼질로 익숙해져 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해수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많이 크기도 하고 발전도 많이 돼서 다른 조명 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산 라이즈 제품이고요. 제가 35큐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쿠아나이트 A029 제품도 산 라이즈 겁니다. 가격대는 6만원 정도 되고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디밍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컨트롤도 불가능하고요. 이 제품 역시 본문의 링크를 일단은 충고해 뒀습니다. 최근 직구 제품으로 K7이나 라디온 짝퉁으로 나온 LG60도 저렴한 가격대로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신데 해당 제품으로 구매하셔도 무방하지만 아무래도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AS가 좀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나스 조명이라든가 웨이보 포인트도 있는데 해당 제품은 다른 조명하고 다르게 기역자 거치대로 조명을 거치하는 게 아니라 뚜껑처럼 어항을 덮는 형태라서 어항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경험상 조명은 물의 상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명에 따라서 아까 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산호의 발색과 성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명에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일단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크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라이즈 A-029나 아니면 제트라이트에 ZA-1201로 추천을 드리고요. 45큐브 같은 경우에는 제트라이트 UFO 아니면 맥스펙트 이즈리얼을 추천드립니다. 60큐브부터는 맥스펙트 이즈리얼이나 AI사의 히드라 26HD 아니면 52HD가 좋고요. 그리고 에코텍에는 라디온 XR30W 정도가 좋습니다. 아크로 위주로 하신다면 가급적 60만원이 넘는 조명으로 추천드리고 발열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오펙이나 메탈이나 T5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산호마다 선호하는 파장대가 있고 그 파장대라는 건 결국 산호 위치가 갈라지겠죠. 단적인 예로 브레인 같은 산호는 많은 광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호를 배치할 때 상단보다는 바닥에 넣는 게 좋고 그에 따라서 조명 역시 광량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산호를 전부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데 아크로를 제외한 일반적인 산호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니아는 높은 광량이 필요하고 400에서 1000파 값이 좋습니다. 스콜은 300에서 800파 값이 좋고 해머는 300에서 900파 값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 값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파 측정기가 있어서 나의 어항이 높이에 따라서 배치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산호는 대부분 300에서 800 사이의 파 값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산호를 크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레더랑 FPS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나 중하단에 두시면 됩니다. 아크로는 중단에서 상단으로 두시면 되고요. 다만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새로 구매를 하신 경우 처음부터 일단 상단에 바로 놓지 마시고 일주일간 하단에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